안녕하세요 이 새싹은 올 봄에 씨를 뿌려서 이만큼 자란 금잔화에요 금잔화 인데요 너무 간격이 좁아서 요거를 조금 한 포기씩 뽑아서 오정을 할 생각입니다 금잔화를 심은 목적은 꽃을 피워서 꽃차를 만들어 볼 생각으로 금잔화 꽃을 심었는데 올해는 꽃차는 못만들 것 같구요 그냥 씨가 떨어져서 만지면은 내년에는 꽃차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가지 꽃씨를 심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백일홍이에요 백일홍꽃 역시 꽃차가 가능한 거구요 제가 이 조그만 밭이 작년에는 여기다가 고추랑 토마토랑 상추를 심었었는데 올해는 이곳에다가 실용 가능한 꽃모정을 곰에 뿌렸어요 근데 다 나오진 않았고 여기는 요거는 요거는 서비스로 주신 만수국이라고 메리골드인데 메리골드도 이름이 아주 여러가지 잖아요 요거는 만수국이라고 합니다 저희 작년에 제가 뿌렸던 메리골드는 천수국 종류인거 같구요 또 여기는 기린초 아니 기린초가 아니고 금오초 금오초도 씨앗은 많이 뿌렸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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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골 많이 나온 싹이예요 이거는 천일웅 천일웅이에요 천일 동안 핀다고 해서 천일웅이라고 한다네요 오늘은 이 천일웅하고 금잔하하고 어 또 여기 맨드라미 맨드라미를 여기를 옮겨서 심어볼까 하고 밤새도록 비가 와서 땅이 젖어 있어서 잘 살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모종들을 옮겨 심으려고 합니다. 옮겨 심어서 예쁜 꽃을 많이 피워줬으면 좋겠네요. 너무 예쁜 산속 조그만 마을이에요. 이따가 옮겨 심고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접시꽃이고요. 접시꽃도 많이 심었는데 몇 개 안 나왔어요. 이거는 5월 중순쯤에 뿌렸고 5월 중순쯤에 뿌렸는데 그래도 싹은 이렇게 피워 죽었네요. 접시꽃은 다른 곳으로 옮겨 쓰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해바라기의 미니 해바라기 미니 해바라기도 너무 간격이 좁아서 다른 곳으로 옮겨 심는 이정입니다. 오늘은 모두 다 각자 위치로 옮겨 심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저희 집으로 들어가면은 입구인데요. 입구에다가 여기다가 제가 여러 가지 씨를 뿌렸어요. 뿌렸는데 이거는 이제 4월 중순쯤에 뿌렸는데 다 나오지 않고 이렇게 접시꽃은 접시꽃만 이렇게 나왔어요. 접시꽃은 그렇게 잘 나왔는데 올해는 씨만 내리고 아니 뿌리만 내리고 첫해는 꽃이 안 핀다고 하니까 이쪽에 5월쯤에 심었던 접시꽃은 여기다가 옮겨 심을 생각입니다. 이쪽에다가 접시꽃이 잘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옮겨 심고요. 제가 꽃씨를 뿌리는게 원래 처음이라서 여기다가 여러 가지 꽃씨를 뿌렸는데 거의 나오지 않았고 이쪽은 제가 풀이라 생각을 하고 다 뽑아버렸는데 밑에 집 언니가 와서 보더니 샤스타 데이지 꽃씨가 나와서 싹이 엄청 많았는데 다 뽑아버렸다고 하네요. 제가 어떤게 싹인지 풀인지 몰라서 다 뽑아버렸나봐요. 저건 너무 속상해요. 황화코스모스인데 코스모스 키를 만들어 볼까 하고 여기다가 황화코스모스를 뿌렸는데 이것도 4월 중순쯤에 뿌렸는데 요거는 키가 이렇게 작으면서 꽃을 피우고 있어요. 벌써 근데 꽃이 별로 예쁘지가 않아요. 겹 황화코스모스를 원했는데 요거는 겹이 아니라 꽃 코스모스 꽃이라고 그러나 한겹으로 돼가지고 꽃이 예쁘진 않은데 그래도 제가 꽃이를 뿌려서 처음으로 꽃을 맺은 황화코스모스입니다. 이렇게 다 다 다 다 한 pedigree 저는 작년에 코스모스 씨를 뿌려서 이렇게 꽃이 많이 나왔는데 그 씨가 떨어져서 돌에는 꽃이 필요도 없이 이렇게 코스모스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아무래도 꽃이 피면 너무 예쁘겠죠? 이렇게 길게 코스모스 길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쪽에는 메리골드. 우리 집 할머니가 메리골드 꽃 모정을 이렇게 주셔서 심었는데 작년에도 엄청 많이 나요. 바삭이 나오고 꽃이 피어서 꽃차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너무 빽빽하게 있어서 잘 자라지도 않고 이렇게 꽃을 하나씩만 피우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오늘 같이 옮겨 심을까 합니다. 코스모스 꽃길과 메리골드 꽃길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보이시나요? 예쁜 초롱꽃. 초롱꽃이 이것도 지인분한테 작년에 모정을 캐서 얻어왔는데 이렇게 많이 피어있어요. 그리고 엄청 많이 꽃대가 이렇게 올라온 걸 다 꽃이 피어있고요. 이렇게 많이 번져 있죠. 이것도 내년 되면 아마도 꽃을 피울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금잔을 옮겨 심었는데요. 밤새도록 비가 좀 많이 왔고 오전에는 비가 안 왔지만 옮겨 심은 다음에 다시 비가 내려서 너무 좀 늦게 옮겨 심은 것 같은데도 이렇게 다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이제 좀 있으면 예쁘게 꽃을 피우는 것만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맨드라미도 옮겨 심었는데 맨드라미도 다 살았어요. 고개를 반짝돌고 다 살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올해 꽃을 피워줄지 모르겠지만 바램은 꽃을 피워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쁘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천일옹 천일옹은 옮겨 심다가 벌써 이렇게 꽃대가 올라왔어요. 꽃대가 올라와서 혹시라도 괜히 옮겨 심었다가 꽃을 피우지 못할까봐 여기 어린 거 아주 작은 쌍만 이렇게 옮겨 심었는데 이것도 역시 잘 살았어요. 이렇게 살아났고 천일옹은 아마도 오지않아 꽃을 저희에게 보여주겠죠. 물론 꽃자를 만들만큼 많이 피우지는 않겠지만 올해는 그래도 이렇게 저희에게 예쁜 꽃을 보여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미니 해바라기는 이렇게 길 옆으로 간격 한 뼘 좀 한파 정도 미니 해바라기는 이렇게 길 옆으로 손질로 나란히 쭉 심었어요. 이것도 잘 살아있으니까 꽃을 보여줄 수 있겠죠. 이렇게 길 옆으로 여기까지 여기까지 심었고요. 여기는 금대목 금대목이 너무 많아서 그냥 조금씩 떠다가 이렇게 옮겨 심었습니다. 여기 뒤에는 큰 해바라기 꽃이고 여기는 키 작은 해바라기 조금 남아있어서 이쪽에 심었고요. 접시꽃은 여기다가 옮겨 심었어요. 이쪽에 길목 우리 집 들어가는 길목인데 이쪽으로 이제 내년에는 예쁜 접시꽃이 피어나겠죠. 어제보다 더 많은 꽃을 피워준 황화 코스모스입니다. 이렇게 좀 많이 피어 있으니까 조금 예뻐 보이긴 하네요. 내년에 꽃씨가 떨어져서 더 많이 피게 되면은 더 예뻐지겠죠. 더 예뻐지겠죠. 제가 심은 꽃은 다 꽃처럼 만들 수 있는 식용꽃만 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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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